우리 시누이 소개팅해요. 뭐? 봉규씨가? 네. 아주 잘나가는 펀드매니저예요. 이 놈이한테는 이게 뭐야? 내 얼굴. 뭐야? 황 과장님. 소개팅 하신다면서요? 누대리가 좋은 분 소개시켜 드린다고 그러던데? 소개팅요? 소개팅은 커녕 밖에 돌아다니지도 못해요. 오늘 회사도 못 갔어요. 왜? 아 마늘팽요? 헐! 어? 아멘 어, 은행에. 엄마, 요새 엄마와 아빠와 왜 계속 싸워? 할머니도 못 싸워. 그러지 마. 미안해. 태웅아, 우리 태웅이는 엄마랑 같이 살 거지? 어머. 엄마가 어디 멀리 가면 태웅이 엄마랑 같이 갈 거지? 응. 그래. 엄마랑 같이 살자. 엄마, 어디 갈 거야? 아니, 지금은 안 가. 근데 만약에 가게 되면 우리 아들이랑 같이 갈 거야. 응, 좋아. 엄마, 잠깐 어디 좀 갔다 올 테니까 엄마 기다리고 있어, 알았지? 응. 개인 금고 좀 이용할게요. 엄마,ocument장. 엄마,